요즘 서산시 성연면 일대에서는 약용식물로도 쓰이는 음나무 순수학이 한창입니다. 개두릅 또는 엄나무로 불리는 음나무는 섬유질과 무기질 등이 풍부하고 인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많아 면역력 증가와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나무 순 15톤과 줄기 200톤이 생산되어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맹정호 시장은 채취 현장을 찾아 귀족나물로도 불리는 음나무 순과 줄기를 서산 육종만의 같은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